다음 뉴스입니다. 민주당이 지난달 24일과 25일 광주 전남지역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교체 지수 조사를 실시해 호남권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교체 지수로 불리는 재지지율 여론조사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중앙당도 알지 못한 채 극비리에 진행돼 전남지역 현역 의원 캠프에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민주당이 호남권 22대 총선 후보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단순히 지역 내 민심을 묻는 절대평가인 이른바 교체 지수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수치로 정량화된 시스템 공천이 부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